뭔가 그래서 스피드 퀴즈를 준비했어요. 뭔가 여기가 뜨거운데? 뭐지? 그러면 2분 내에 많이 맞추시면 돼요. 스피드 퀴즈 시작할게요. 제일 많이 부르시는 노래예요. 가나다라, 좋아, 몸매.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이렇게 이렇게 침침하게 맨날 이렇게 날리는 거 있잖아요. 모기. 공기에 이렇게 있는 거. 아, 미세먼지. 맞아요. 이 사람은요, 이름이 긴데 줄여서 맨날 불러요. 근데 오빠의 동료예요. 사이먼 도모니. 근데? 근데. 쌈디. 맞았어요. 올해가 무슨 띠예요? 토끼띠. 오케이. 원탑이죠, 축구. 손흥민. 아, 오빠는 이게 강해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오빠가 이렇게 막 앨범이랑 내고 싶으면 그냥 막. 주신혁. 오우. 뭐야?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오빠가 오래 쉬는 거. 네? 오빠가 오래 쉬는 거. 오래 쉬는 거? 쉬는 거. 지금? 아니요, 아니요. 오래 쉬는, 오래 쉬는. 오빠가, 아니 오빠가 오래, 이거 색깔 변한 거. 아, 양말. 아니 근데. 아, 파인애플 양말. 이게 뭐. 아, 이제 노래 부르는 방이 있잖아요. 노래방. 네, 근데 거기를 가면 한 명이서 가요. 거기를. 코인 노래방. 그렇죠? 근데 한 명이서 가요. 코너. 혼자 코인. 혼콘. 맞아, 맞아. 진짜 잘 맞으시다. 3, 2, 1. 땡. 끝났어요. 여덟 문제. 왜 이렇게 잘. 우와, 대박이다. 진짜 못 맞추는데. 이번에는 오빠가 문제를 내주시면 돼요. 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레츠고. 어, 손톱에서 그림 그리는. 네일. 네, 그다음에. 아트. 예스. 비빔밥으로 유명해요. 천주. 예스. 너무 쉽다. 국밥류인데. 네. 맑은 국물. 도가니탕. 갈비탕. 설렁탕이 아닌 비슷한 류. 설렁탕이 아닌? 네. 동물 이름. 동물. 뼈다귀탕. 아니다, 아니다. 나 되게 자주 먹는데 이거지. 아, 진짜요? 네. 오빠가 자주 먹는 걸 모르시고. 흰색, 흰색 국물. 흰색 국물. 곰탕. 예스. 식사를 하며. 네. 그거를 촬영으로 담는. 네. 영상을 송출했을 때 뭐라고. 송출했을 때? 와, 뭐라고 해요? 노트북에. 누가 식사를. 라이브. 식사를 하는 영상을 보는 거 뭐라고 그래요? 먹방. 예스. 아, 신도. 신도브리. 아, 뭔지 몰라. 어? 박재범. 네. 어, 바보 아닌. 바보가 아닌 천재? 노. 바보의 다른, 다른 단어. 띨, 띨빠기. 노. 띨, 띨, 띨. 띨, 띨. 띨, 안, 없어요. 아, 저는 뭐지? 멍청이. 네스. 아, 이거는 그러면 네 글자인데 한 글자씩 설명할게요. 두유로 만드는. 두유로 만드는. 두유로 만드는. 두유로 만드는. 뭘로 만드는. 콩콩. 네. 콩. 오케이. 그다음에 마우스가 아닌. 동물. 되게 싫어하는. 치즈 먹고. 제리. 톰. 치즈 먹고. 쥐. 네, 오케이. 그러면. 콩쥐. 콩쥐 파쥐. 오케이. 콩쥐 파쥐가 왜 나와. 왜 제 걸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뭐야. 어, 세 종류인데. 네. 맞아? 아니야? 아, 용란할 것 같아. 이거, 이거 뭐야? 세 종류들 말해보세요. 세 종류야? 닭 말고. 비둘기. 앵무새. 노.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덕. 우리. 네, 그 전에 두 글자가 있어요. 청둥오리. 노. 두 번째 글자가 이게 어디 속에 들어가. 관. 오케이. 관. 관오리? 뭐를. 뭐야, 이거? 아까 봐라, 제리. 관지. 제리. 관통. 관은 두 번째. 관, 오리. 어? 비슷해. 탐관오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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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탐관오리를 문제로 왜 내세요? 탐관오리는 뭐야? 어떤 오리예요? 조선시대에서 부패한 신하들 이렇게.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사실 시간은 아까 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길더라고요. 뱉. 뭐하고.